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에서 4월 15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트코 명식의 게임인 10점 만점 중 3점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이전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 out of 10 시즌1은 무효입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시즌2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 정보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보유한 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다시 접속해보면 받기 버튼이 보유한 버튼으로 변경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픽 게인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계정명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블bee 5 8 8 8 9 9 10 감사합니다.